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금요일 시작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통해서 시작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정유주들의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외국인들 반발 매수의 신호로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초대형 수주 소식을 알려왔던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과 어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왔던 가운데 파마 리서치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오늘 또 다울토자증권에서는 파마 리서치의 주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트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태양광 관련 기업 하나솔루션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현재 시각이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보시죠. 대형주를 위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에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기술주 네이버와 게임주 위메이드까지 현재 시각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어제 기관들은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보이네요. 또 비만치료제로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죠. 한미약품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약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유한양행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한국전력 어제도시장에서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어제 또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삼성 SDI와 엔터주에는 하이브까지도 물량이 몰렸습니다. 그럼 기관들 현재 시각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과 굉장히 동일한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까지 동일하고요. 포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동진 세미캠까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볼까요. 개인들 어제는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냈습니다. 일단 LG전자 어제까지 또 7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반발 매수의 신호로 본 걸까요. LG전자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와 게임주와 가상화폐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죠. 위메이드와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커졌던 한국앤컴퍼니까지 개인들의 수급이 물렸습니다. 오늘 시장 개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 1, 2위 종목이 모두 삼성전자와 SK닉스인데 저희가 방금 전에 1, 2위, 5위, 4위 주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겹게도 반도체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지겹지 않아요. 전혀 지겹지 않아요. 에휴, 입방적으로 들었네요. 정말 다양하게 반도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대한 뭔가 수급, 특징적인 게 뭐 없을까요. 테이버고수? 테이버고수 이쪽에 있죠. 갑자기요?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네. 머릿속에 항상 테이버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역공이라고 봐야겠죠. 저쪽을 김대중 고수님 바라보면서 테이버고수를 부릅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특징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의 증시의 방향을 보시면 오전에 갭상승 혹은 오전에 갭팔하십니다. 이 부분에 따라가고 난 뒤부터는 거의 종가까지 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갭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2510포인트 전후를 왔다 갔다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계속해서 선물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 선물 매수? 선물 매수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도 옷장에 혹시나 밀릴까가 좀 두렵지 딱히 오를 폭도 안 보이고 금요일 오후에 빠지면 금요일 밤에 나오는 데이터가 걱정돼서 좀 이렇게 약간 눈치 보면서 빠졌다. 이런 헤드라인이 오늘 장 마감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거래가 좀 줄어든 것이 아마 다음 주에 대형 재료들이나 수급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조금 한발 물러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기관 매수 금액과 프로그램 매매 금액이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차익비 차익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선물 매수와 어쨌든 지금 차익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옵션 연계 물량일 수도 있고 선물 연계 물량일 수도 있고 주식 선물 연계 물량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만기 부근에 가서 뭔가 베이스 변화에 따라서 청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쌓이고 있는 건 매수 쪽으로 쌓이고 있는 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베이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일단 프로그램 매매가 일단 늘어나고 있고 오늘 기관의 매수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램에 기인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팔 때는 같이 파는 날이 많았는데 살 때는 계속 엇갈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정말 양시장, 오랜만에 개인은 다 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특히나 반도체 위주의 매수세가 보이지만 이렇게 동반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기대감을 좀 갖고 의미를 좀 부여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의미부여할 내용은 아닌가 봅니다. 의무부여는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쌓여있는 매물이 단기적으로 매물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씩 또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대중 고수님. 저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사랑,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군요. 반등을 줄 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됐고요. 12월, 그러니까 11월 수출 통계 데이터를 보면 2차 런지가 8개월 만에 수출 증가서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도 이제 흐름에 있어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수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증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전장에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 시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일본 우회다 총재가 그동안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종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제 통화 시장에서 달러 약세로의 엄청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반영이 오늘장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도 아마 15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영향이 일본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한 1.5%, 대략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 오전장에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요. 오후장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벗어나서 다시 제자리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후장 시장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의 괜히 행보 흐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반등을 줄 자리가 됐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나왔죠. 알겠습니다. 김민기 고수님도 오늘 종목 하나 꼽아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늘 또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앞쪽에 얘기하려다가 좀 준비를 아껴뒀습니다. 아껴뒀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곧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반도체 쪽에 바라보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디렘 매출을 놓고 누가 더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무조건 당연히 삼성전자 디렘 매출 무조건 우위였는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디렘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테이블 고수. 네? SK하이닉스 대주주신가 봐요. 중주주라 하죠. 그렇게 디렘 매출이 만약에 역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모바일 디렘 쪽에 이제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삼성에서도 하이닉스에게 이게 매출이 밀린다는 건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HBM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이 모바일 디렘 납품 가격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급증하게 올려가지고 조금 하이닉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지 않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한 8조 원대 수준으로 삼성자 8조 원대 하이닉스가 한 7.8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둘 다 한 7.89조 원 그쪽 사이에서 좀 경쟁을 벌이면서 좀 치열하게 나오지 않을까 요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게 모바일 디렘 가격이 오르면 이미 지금 HBM 쪽으로 잘 나가고 있고 모바일 디렘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적은 한 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또 SK그룹 인사를 했는데 또 SK하이닉스의 박정우 부회장님이 나가셨거든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고문으로 가셨습니다. 고문으로 가셨고 그분이 이제 솔리다임 인수, 랜드 플래스 인수로 좀 큰 손실 같은 게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영향을 받으셨는데 결국 하이닉스는 상반기에 또 랜드 적자를 무조건 좀 막으려고 좀 총력을 기울일 거거든요. 그래서 랜드가 또 여기서 이제 또 메이크업이 되면 결국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를 하면요.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고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칩이 한 3만 5천 장 정도 팔렸고요. 삼성류가 한 2만 5천 장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삼성류에서 이번에 증서를 했죠.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성류가 15만 장, 하이닉스가 12만 장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 쪽에서 하이닉스가 35% 정도로 증가하면서 많이 따라왔는데요. 다시 삼성류가 벌려놓겠죠. 지금 계획하에서. 증설한 거에 있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우선은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개주를 뛴다고 하면 1등과 2등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4분기까지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도 좀 열심히 뛰어야죠. 안 뛰나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DDR5로 넘어오면서부터 수율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수율에 있어서 DDR5에서의 수율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게 숫자로 증명되어가는 과정 실제로도 지금 마켓시어가 점점 하이닉스가 따라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냐냐는요. 열심히 일하죠.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가 됐든 HBM이 됐든 이쪽 진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걸 고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 오른손 왼손 다 중요하잖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사면 안 돼요? 둘 다 사는 분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주고 많이 좋아하시는데. 두 종목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시고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좋아하십니다. 제 첫 측근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SK하이닉스 주식도 사더라고요. 이직 준비하기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또 다시 한 번 반노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도 12월과 1월에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테이버 고수 종목도 한 번 꼽아보죠. 저는 오늘 나락을 가고 있는 기업이죠. 예증의 기업이고. 결국 제가 어제. 손전했어요? 어제 제가 육개장을 먹는 방송으로 어제 제가 했었습니다. 농심 육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육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육개장이요. 어떤 행사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육개장을 먹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 육개장을 이 기업에 바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요? 그런데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TL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임 리뷰어들과 그리고 게이머들이 실제로 앉아가지고 반응을 이제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올해 이제 오늘 장초부터 반등을 좀 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밀려내려가고 있고요. 10%나 빠지네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또 관련된 영상을 찍어내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 만든 것이냐 아니면은 린지의 답보냐 NC가 조금 바뀐 모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NC소프트가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게임 주식이 전부 다 이제 수급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주 다 막 영차 영차 올라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G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낙복과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되돌림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많이 눌려있으니까 이제는 갈 데가 되지 않았나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NC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오늘이 지나고 나면 주말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뭐 그냥 주식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접속자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궁금해서 접속을 다 해보는 거군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만약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NC소프트를 위시해서 게임주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한 지 이제 한 20시간 정도 돼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NC소프트가 이제 TL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나 소통을 주말 사이에 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주말 사이 또 관련된 게임에 대한 평가가 또 기사화 돼서 나올 거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고수님. 네. 다음 이슈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종목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지도 잘 못 봤었고 워낙 이제 관심에 벗어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HDC 현대산업 개발입니다.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건설업종에 최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의 쳐다보질 않았는데 와 외국인이 엄청 사네요. 최근에 DL과 더불어서 건설업종의 두 종목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리포트에서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삼성엔지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별로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DL 옛날 대림산업이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 개발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아마도 이 두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을 묶어보라면 재무 안정성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PF가 결국 내년 선거 이후에 터진다 안 터진다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크레딧 리스크가 내년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건설사 쪽에서 뭔가 이와 관련돼서 연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하거나 뭔가 손실로 미리 좀 잡아놓는 모습인데 자체 사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은 그래서 예전 광주에서야 같은 그런 동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HDC 현대산업 개발에 대한 뭔가 모멘텀을 좀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그런 재무 안정성을 좀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건설주 이야기도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건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4분의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종목은 에코프로 지금 살 때가 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의 HDC 현대산업 개발 김민기 고수는 SK하이닉스 테이버 고수는 NC소프트를 꼽았습니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2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